고2 19년 3월 3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문장 구조 같은 게 쉽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it으로 문장을 시작을 하니까 자 여기에 to가 있으면은 to 어쩌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자 읽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읽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뭘 읽는 거냐면요 당신의 자 당신의 아이고 자 당신 자신의 에세이를요 자 당신 자신의 에세이를 자 이거 allowed 하면 크게 자 어떻게 읽는 건가요? 당신의 것을 크게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hear 듣기 위해서 자 how 주어 동사 나왔네요. how 주어 동사 어떻게 어떻게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자 이거 들리다죠. 사운드 하면 들리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듣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에세이를 크게 듣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끝나고 두 번째 문장은 자 그게 가끔씩은 심지어 자 심지어 더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가져와 진주어니까요. 뭐 하는 것이 가끔씩은 또 더 이익이 될 수 있냐면요. 자 이렇게 here가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각동사로 나왔네요. 자 지각동사 자 here가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here 목적어 동사원형 자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는 걸 듣다. 만약에 ing가 나온다면 목적어가 ing 하고 있는 걸 듣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하는 걸 듣나요? 썸머인 내역 쓰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듣는 걸 듣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은 심지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봐볼게요. 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일 하는 것 자 일과 이 두 문장이 나왔는데요. 일 자 뭐 하는 것이 자 to hear 자 to read 읽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 자신의 에세이를 크게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듣기 위해서. 뭘 듣나요? 어떻게 그것이 들리는지 이걸 듣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거 어쨌거나 듣기 위해서 크게 읽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자 듣는 것은 듣는 건데 뭘 듣는 거냐면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읽는 걸 듣는 거죠. 자 지각동사 구조니까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읽는 걸 듣는 것은 가끔씩 심지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자 either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요. 앞에서 두 가지가 제시가 됐을 때에요. 두 가지가 제시될 때 여기 지금 1과 2가 제시됐었잖아요. 2 1 2 중 어떤 것이든 이런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떠한 리딩 읽기 방식이죠. 그 둘 중 어떠한 읽기 방식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help가 나오는 순간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help 나오는 순간 목적어 나오고서 자 그냥 동사 원형 나오든가 to 부정사 나오든가 해석은 둘 다 똑같이 얘가 요거 하는 걸 돕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걸 듣냐면은 당신이 듣는 걸 자 뭔가를 듣는 걸 도와줄 수 있다란 얘기죠. 그런데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것이냐면은 자 that you otherwise might not notice when reading silently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당신이 자 otherwise는 뜻이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면 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뭐 하지 못했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알아채지 못했어요. 바로 when editing 자 조용히 silently 조용히죠. 조용히 편집할 때 에디스는 편집이고 편집하다죠. 자 그래서 조용히 편집할 때는 당신이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당신이 듣는 걸 도와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만약에 앞서 나온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면은 눈치채지 못했을 그런 것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렵습니다. 자 위에서 나온 두 가지 있죠. 자 그 중에 어떠한 리딩도 헬프가 나왔네요. 그럼 누가 뭐 하는 걸 돕다죠. 당신이 듣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뭘 들어요. 근데 things죠. 것들 어떤 것들인가요. 근데 당신이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자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뭐 할 때 when editing silently 조용히 편집을 할 때 자 조용히 편집할 땐 당신이 듣지 못했을 그런 것들을 듣게 도와준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if you feel 자 if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겠네요. 자 if가 나왔는데 근데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지금 보면은 자 만약 주어가 동사하거나 혹은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누가 뭐 하거나 뭐 한다면 자 1하거나 2한다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1 만약 당신이 feel uncomfortable 불편하게 느낀다면요. 자 근데 뭐 하는 것을요. ing가 나왔죠. 자 그래서 feel comfortable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자 comfortable 다시 그런 다음에 ing가 옵니다. 그러면 얘 하는 걸 아주 편안하게 느끼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뭘 불편하게 느끼는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자 당신이 만약에 불편하게 느낀다면요. 뭐를 자 having someone read to you.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have는 have는 make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역 동사 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건 다 아세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하면은 얘가 얘 하게 만들다. 근데 얘랑 똑같은 역할을 have도 할 수 있어요.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하면 얘가 얘 하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하게 만드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뭐 하게 만드냐면은 바로 having 자 someone 누군가가 read to you 너한테 읽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have someone read to you 누가 자 누군가가 당신에게 읽게 만든다. 그런데 ing 왔으니까 읽게 만드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불편하게 느낀다면 뭘요? 하는 것을요. 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읽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그러나 혹은 두 번째로 당신이 만약에 어 단순히 자 have someone you ask 없다면요. 누군가가 없다면 자 그런데 당신이 자 그걸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ask to 요청하다죠. 당신이 그것을 자 당신이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1하거나 2한다면 이렇게 나온 거죠. 만약 당신이 불편하게 느낀다면 누가 뭐하게 만드는 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읽도록 읽게 만드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혹은 만약 당신이 단순히 누군가 없다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이 그걸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요. 그러면 당신은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여기서 본문장인데 당신은 뭐 할 수 있냐면요. have가 나오고 read가 나왔네요. 자 아 이것도 지금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얘가 얘하게 만들다겠네. 그러니까 당신의 컴퓨터가 당신의 에세이를 당신에게 읽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은 당신은 뭐 할 수 있어요? have 목적어 동사원형 얘가 얘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컴퓨터가 read your 에세이 to you 당신한테 에세이를 읽어주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할 사람이 없으면 컴퓨터한테 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granted 하면은 자 이거 물론 당연히 이런 뜻입니다. 자 당연히 같은 건 아닙니다. 자 quite 하면 꽤나죠. 꽤나 꽤나 같은 건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가 뭘 하지는 않을 거야. not going to 뭐 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해줄 거예요. 뭐를 when something 자 when something doesn't sound right 뭔가가 올바르게 들리지 않을 때 알려주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들리다죠. 올바르게 들리지 않을 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게 뭐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요. 컴퓨터는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 자 뭔가가 올바르게 들리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컴퓨터는 자 컴퓨터는 또한 뭐 하지 않을 건가요? 바로 자 stumble 자 stumble things over 하게 되면은 말을 더듬다 라는 뜻입니다. stumble 자 그래서 뭐에 관해서 말을 더듬지도 않을 거예요. 자 things that are awkward 자 어색한이죠. 어색한 그러니까 어색한 것들에 관해서도 말을 더듬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 blow right on through 자 blow on 하면은 자 계속해다 계속해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냥 걔는 컴퓨터는 계속해 나갈 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컴퓨터는 그냥 계속해서 해나갈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low on 하면은 계속해 나가다 고요. 뭐 right랑 through 같은 경우에는 through 하면은 이런 뭐 right는 바로 그리고 through 는 끝까지 바로 끝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는 그냥 계속 끝까지 해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hearing the computer 자 여기 지각동사 나왔죠. 누가 뭐하는 걸 듣는 거죠. 그러면은 자 컴퓨터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것이죠. 근데 너의 글을 읽는 걸 듣는 것은요. It's very different experience. 굉장히 다른 경험입니다. 뭐와는 달라요. from reading it yourself. 스스로 읽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자 here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하는 걸 듣다. 여기 동사 원형 나왔죠. 그러니까 당신의 컴퓨터가 당신의 글을 읽는 것을 듣는 거죠. 읽는 걸 듣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다른 경험입니다. 뭐랑은요? 그것을 스스로 읽는 것이라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뭐한다면 if you have never tried it 당신이 한 번도 그거를 자 try 하면 시도하다죠. 시도해보질 않았다면 자 have never BP 뭐 해보지 않았다. 경험이네요. 자 have never BP 한 번도 시도를 안해봤다면 당신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United Areas for Revision 당신이 알아챈다는 걸요. 자 Revision 하면은 이거 수정이죠. 수정을 위한 부분을 알아챈다는 걸 당신이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영역은 영역인데 무엇을 위한 영역이냐면은 자 Revision과 Editing과 Proof Reading을 위한 그런 영역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That you didn't notice before 당신이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었던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영역은 영역인데 1과 2와 자 이거 편집이죠. 그리고 얘는 교정입니다. 얘가 3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1과 2와 3을 위한 Areas 예 근데 어떤 애냐면은 당신이 이전에는 당신이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었던 그런 영역이죠. 그런 영역을 누가 뭐한다 당신이 알아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당신이 한 번도 그걸 시도하지 않았었다면은 당신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하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냐면요. 당신이 알아챈다는 걸요. 뭐를 알아채냐면은 수정과 편집과 교정을 위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당신이 예전에는 찾아내지 못했었던 그런 영역을 당신이 찾아낸다는 걸 이제는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 한다는 걸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